만나서 반갑습니다. 수학에 빠지는 시간 하종민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 중간고사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공개특강을 이제 진행하기로 했어요. 공개특강의 주제는 뭐냐면 중간고사에 여러분 이게 반드시 출제되는 것들이 있어. 정말 유명하고 꼭 알아야 되는. 여러분이 공부를 좀 안 했어도 이것만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오늘 1탄부터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학습하게 될 내용은 뭐냐면 나머지 정리에 관한 이야기인데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쉬운 유형들은 금방금방 푼단 말이야. 근데 특히 3차식으로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 3차식으로 나누는 경우 진짜 나머지와 가짜 나머지에 대한 그 이론을 좀 알으셔야 되는데 선생님 강의를 들었던 사람은 무슨 말 하는지 알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 출제도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혹시나 모르는 수강생들 같은 경우 좀 어려웠던 여기가 조금 어렵거든 처음에 배우면. 근데 이론만 정확하게 알면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좀 애매하고 풀이를 좀 힘들어했던 학생들은 이 강의를 보고 3차식으로 나눌 땐 이러한 방법으로 풀어가면 되겠구나. 그런 걸 좀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가봅시다. 첫 번째 이제 나머지 정리를 재해석할 수 있어야 돼. 자 이제 그냥 기본적인 내용은 다 알고 있어. 자 문항에서 다항식 fx를 gx로 나눴어. 그때 나머지를 rx라고 하자라고 하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나머지 정리가 나오면 제일 중요한 건 뭐야? 그치 식을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할 거야. 그래서 식을 한번 딱 세워보는 거지. 식을 세우면 어떻게 세웁니까? fx를 누구로 나눴대? gx로 나눴대. gx. 그러면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모기 하나 있을 거야. 그리고 나머지를 쓰겠죠. 그 나머지를 우리는 rx라고 쓸 거예요. rx. 여기서 이 식을 세우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나누는 식 있죠 이거. gx로 지금 나눈다 그랬잖아. 이 gx로 나눌 때 rx라는 나머지는 반드시 gx보다 뭐 해야 되냐면 차수가 작아야 돼. 이 정도는 알고 있지. 그래서 이 gx가 만약에 n차였다면 n차식이었다면 이 rx는 반드시 몇 차 정도가 돼야 돼요? 그렇죠. n-1차 이하가 나와야 돼. 이게 바꿔 얘기하면 뭔 소리냐면 나누는 식이 n차식일 때 뒤에 쳐다보는 다항식이 n-1차 이하가 된다면 개를 이제부터 나머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n차식이야 나누는 식이 그러면 뒤에 있는 다항식이 만약에 이 식보다 차수가 낮아 그러면 뒤에 있는 것을 나머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해야 할 짓은 뭐냐면 얘가 만약에 2차였어. 그러면 얘를 몇 차로 쓰셔야 돼요? 2차면 1차 이하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식을 ax 플러스 b 1차로 놓고 출발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3차로 나눴어. 3차로 나눴으면 이 식은 2차 이하가 될 거기 때문에 얘를 최대의 2차로 즉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두고 출발하는 거지. 그래서 각각의 미지수를 해결하면 됐던 거야. 그 미지수를 해결하는 건 수치 대입이나 개수 비교를 통해서 하는 거였어. 근데 이번 시간에 볼 거는 나누는 수식이 3차일 때 그 입장을 갈 거기 때문에 얘를 조금만 다르게 해석할 거야. 내가 방금 얘기를 했었어. 어떤 식으로 해석할 거냐면 얘를 이렇게 해석할 거야. fx를 fx를 이게 gx로 나눴다는 뜻인데 바꿔 얘기하면 어떤 식을 묶었다는 뜻이에요. 다시 fx를 gx로 뭐했다는 뜻이냐면 묶었다는 뜻이야. 묶었을 때 이런 느낌이 더 좋아. 묶었을 때 묶었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놈이 생길 거야. 걔를 목이라고 보는 거지. 묶었을 때 뒤에 나오는 다항식이 뭐라고? 뒤에 나오는 식이 다항식이 그 뒤에 나온 다항식은 지금 rx를 뜨끗할 거야. 뒤에 나온 다항식이 gx보다 나누는 식 gx보다 gx보다 차수가 뭐하면 차수가 낮으면 그 식은 그 다항식은 뭐다? 나머지라고 부를 것이다. 이런 관점. 나머지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다시 어떤 다항식을 gx로 묶었을 때 분명히 어떤 쩌리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들이 만약에 차수가 gx보다 낮았다면 그 다항식은 나머지로 인정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근데 만약에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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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지 않아요. gx로 묶었는데 gx로 묶었는데 묶었을 때 뒤에 나온 다항식의 차수가 뒤에 나온 다항식의 차수가 다시 rx의 차수가 낮지 않다면 그러니까 누가 더 큰 거야? gx가 더 크거나 다시 rx가 더 크거나 같다면 이런 뜻이에요. gx로 묶었을 때 rx의 차수가 크거나 같다면 여기가 핵심이거나 같다면 한 번 더 다시 뭐라고? 한 번 더 rx라는 문자는 한 번 더 한 번 더 gx로 묶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 뒷말에 이제 초점을 둘 거야. 뒷말에 초점을 둘 거예요. 다시 gx로 심심해서 묶어봤는데 뒤에 나온 것이 만약에 얘보다 차수가 작다면 rx 나머지로 인정하겠다. 근데 얘가 얘보다 차수가 묶었는데 차수가 크거나 같다면 gx로 뭐 할 수 있다? 여러 번 한 번 더 묶일 수 있다. 이거가죠.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줄 거예요. 예를 들어줄 거예요. 숫자로 예를 들어줄게. 봐봐. 13을 5로 나눴어. 그럼 이거 이런 뜻이야. 13을 5로 묶었어. 이런 뜻이야. 봐봐. 13을 5로 묶었어. 그럼 뒤에 누구로 써볼까? 뒤에 누구로 써볼까? 몇 하면 돼요? 5, 2, 10. 그리고 뒤에 3 이렇게 나온 거지. 야 13을 5로 묶었어. 5로 묶었어. 이렇게 묶었을 때 뒤에 나온 것이 나머지가 될 수 있어? 없어라는 걸 질문하고 싶은 거야. 근데 선생님 5로 나눴기 때문에 5로 나눴기 때문에 내가 바라볼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0, 1, 2, 3, 4가 생길 수 있어요. 나머지는 0, 1, 2, 3, 4가 생길 수 있으므로 얘는 분명히 나머지라고 인정할 수 있어? 없어? 인정할 수 있어. 나머지가 돼요. 얘는 진짜 나머지예요. 근데 심심해서 심심해서 2로 묶었어. 심심해서 둘을 바꾼 거야. 그냥. 그럼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야 내가 어떤 13을 2로 묶었어. 이렇게. 야 이 등식은 성립하는 등식이죠. 이 등식은 성립하는 등식이란 말이야. 하지만 해석을 그렇게 하고 싶다고. 2로 묶었어. 그때 나오는 것이 2보다 높잖아. 왜? 2보다 낮아야지. 즉, 0, 1이 생겨야지만 나머지라 부를 텐데 2보다 높기 때문에 뒤를 나머지라 부를 수 있어? 없어. 없어. 얘는 그래서 가짜 나머지야. 가짜 나머지. 누구로 묶었을 때? 2로 나눴다고 생각하면 2로 묶었다고 생각했을 때 뒤에 나온 놈은 가짜 나머지야. 그럼 이 가짜 나머지는 다시 한 번 2로 묶일 수 있어. 다시. 다시 한 번 2로 나눠질 수 있어. 이거랑 같은 말이야 지금. 3은 이 가짜는 2로 한 번 더 나눠질 수 있어. 2로 한 번 더 묶일 수 있어. 그러니까 3은 2 곱하기 1 더하기 1이라고 2로 한 번 더 뭐 할 수 있는 거야? 묶일 수 있는 거지. 그랬을 때 나오는 뒤가 이제 무슨 역할을 하냐면 진짜 나머지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목과 나머지를 다 찾으라고 하면 이건 이런 뜻이지 않을까? 2 곱하기 5가 있었고 원래 저 3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3은 2로 한 번 더 묶일 수 있으니까 2 곱하기 1 더하기 1로 이렇게 쪼갔던 거지. 3을 그래서 아 3을 2로 한 번 더 묶었을 때 나오는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였어? 진짜 나머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한 번만 더 이쁘게 쓰면 2 곱하기 5 더하기 1까지는 2로 계속해서 묶일 수 있으니까 2로 묶었고 뒤에 나오는 게 이제부터는 진짜 나머지가 되더라. 아 그래서 2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 아니라 1입니다. 를 해석을 한 거야. 어떻게 묶인다는 개념으로 진짜 나머지와 가짜 나머지의 그런 뜻을 이해한 거죠. 근데 다시 생각 13을 4로 나눴어 이번에 그럼 몇이야? 12 4 3 12 13 3 플러스 1 자 이렇게 해보자. 야 지금 4로 묶었어. 그때 우리 1은 나머지라 풀 수 있어 없어? 풀 수 있죠. 왜? 4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0, 1, 2, 3이 나왔을 거야. 따라서 얘는 무슨 나머지가 될 거야? 진짜 나머지가 될 거야. 오케이. 진짜 나머지 오케이. 심심해서 바꿨어. 바꿨어. 입장을 바꿨어. 3으로 나눴어 이랬어. 3으로 나눴어. 하지만 뒤에 오는 건 여전히 몇이야? 1 즉 3으로 묶었을 때도 3으로 묶었을 때도 뒤에 나오는 것이 3보다 낫잖아. 그러니까 3보다 작은 0, 1, 2가 생겼으니까 얘는 진짜라 부를 수 있어 없어? 진짜라 부를 수 있는 거지. 진짜 나머지가 이번엔 바꿔도 성립하네요. 그러니까 누구로 묶었는지 그리고 뒤에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따라 여러분이 진짜 나머지로 부를 수 있다 없다를 논할 수 있는 거야. 얘는 둘을 심심해서 바꿔봤지만 바꿨을 때에도 진짜 나머지라 부를 수 없는 거지. 가짜가 됐지 이보다 크니까. 그래서 가짜는 한 번 더 2로 묶일 수 있어. 그때 생기는 뒤에 영역이 진짜 나머지야. 여길 알아야 돼. 하지만 그게 아니라 바꿔도 해석을 다르게 가도 묶는 걸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서도 뒤에 나오는 넘은 진짜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걸 잘 확인해야 돼. 여기까지는 내가 숫자로 보여준 거예요. 이제 뭐로 갈 거냐면 수식으로 갈 거야. 식으로 가는 거지. 식. 가보자. 정말 유명한 문제. 예제 1번. 당식 fx를. 잘 봐. 이게 정말 쉬워요. 여러분. 한 두 줄이면 풀려. 원래. 설명을 해줄게. 당식 fx를 누구로 나눠요? 얘로 나눴을 때 진짜 나머지는 누구냐면 2x 플러스 4라고 가르쳐줬네요. 얘로 나누면 나머지는 얘야. 괜찮지. 얘로 나눴어. 2차로 나눴을 때 1차가 나왔으니까 나머지 괜찮아. 그리고 당식 fx를 아, 이 x 마이너스 1로 나눠요? 그거 나누어 떨어진대. 얘들아, 밑에 말은 한 방에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인수정리하니까. fx를 얘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인 거니까 얘 정도는 f1은 선생님 0이에요. 정도는 수식으로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쵸? 근데 이제 내 궁금사항은 이거야. 선생님, fx를 아, x 제곱 플러스 1 그리고 x 마이너스 1로 나눈대. 그리고 분명히 뒤에 목이 있을 거거든. 그리고 나머지가 있을 거야. 그 나머지는 몇 차가 될 거야. 지금 몇 차로 나눴지? 3차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분명히 2차가 돼야 될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나머지를 뭐라 쓸 거냐면 2차니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쓸 거야. 좋아. 그럼 나는 뒤에 있는 놈만 찾으면 분명히 나머지를 다 찾는 거거든. 근데 이거를 수치 제곱으로 풀기가 어려워요. 수치 제곱으로 못 풀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애들이 헤매는 거야. 그때 이제 3차로 특히 나눴을 때 적용하는 이론이 진짜 나머지와 가짜 나머지. 자, 그럼 내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심심하니까 fx를 선생님 얘로 나눴다고 볼래요. 그냥 뭐? 얘로 나눴다고 볼래요. 2차. 얘로 나눴다고 그냥 관찰할래요. 그리고 뒤에 있는 놈을 그냥 모기라고 한꺼번에 볼래요. 나 지금 얘로 나눴어. 얘로 나눴어. 그때 뒤를 관찰해. 그럼 얘는 얘로 나눴다고 봤을 때 얘는 진짜 나머지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지. 왜? 2차로 나눴으니까 2차로 나눴으니까 얘는 2차잖아. 그러니까 얘는 진짜야 가짜야 이제부터? 가짜 나머지라고 보는 거지. 누구의 입장에서는? 얘의 입장에서는. 얘가 가짜 나머지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놈은 한 번 더 얘로 뭐 할 수 있어? 묶일 수 있는 거야. 다시 선생님 얘는요. 한 번 더 얘로 묶일 수 있어. 즉 x제곱 플러스 1로 한 번 더 묶일 수 있어. 이렇게 그럼 뒤에 뭔가 더 있고 뒤에 또 뭔가 더 있겠지. 얘를 묶었다면 얘를 얘로 묶었다면 뭔가 더 나올 수도 있어. 그때 얘는 누굴까? 얘와 얘는 같은 식이기 때문에 항등식이거든. 아 항등식이에요. 근데 x제곱인데 x제곱 앞에 a가 있거든. 그러니까 여긴 누가 오면 되냐면 그냥 a가 오면 되는 거야. 아 얘로 묶으면 a가 딱 오면 되지. 선생님 그럼 뒤에는 누가 오면 돼요? 생각을 해봐. 2차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가 2차가 될 수 없어. 얜 가짜야. 그러면 얘는 얘로 한 번 더 묶이면서 그때 생기는 뒤가 무슨 나머지였어? 진짜 나머지지. 야 다시 다시 이리로 와봐. 다시 13을 2로 나눴지. 그때 3을 가짜 나머지라고 인정했잖아. 그러니까 3은 여기 있는 걸 한 번 더 묶일 수 있어. 그치? 그리고 뒤가 진짜 나머지가 돼버리지. 그치? 그러니까. fx를 내가 그냥 인위적으로 얘로 나눴어 라고 보는 거지. 그러면 얘는 가짜 나머지가 될 거야. 그랬는데 얘는 얘로 한 번 더 묶이고 뒤에 뭔가 더 있을 거야. 근데 그 뒤 뭔가는 정확하게 찾을 수 있어. 왜? 너랑 넌 항등식이니까. ax제곱으로 시작해야 하니까 분명히 a가 있어야 돼. 선생님 1차가 오면 안 되지. 왜? 2차이기 때문에 무조건 상수밖에 못 와. 그리고 뒤에 오는 게 진짜 나머지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나머지는 봐봐. fx를 너로 나누면 실제로 진짜 나머지는 너야라고 가르쳐줬기 때문에 너로 나누면 진짜 나머지는 누구야? 2x 플러스 4야라고 쓰는 거지. 이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야 그러면 끝나지 않았어. 왜? 여기는 내가 얘를 찾는 게 실제 목적이었잖아. 근데 얘는 얘랑 똑같지 지금. 그럼 a만 찾으면 된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걸 한 번만 다시 써줄게. 이 식은 fx고 여기에 누가 있냐면 x제곱 플러스 1이 있고 그 다음 여기를 내가 x-1 곱하기 뒤에 원래 목이라고 썼던 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누가 있는 거야? 원래는 얘였지만 얘를 해석을 얘로 했기 때문에 뒤에 얘가 있는 거야. 그냥 쭉 얘가. x제곱 플러스 1 곱하기 a 그 다음 뒤에 더하기 진짜 나머지인 2x 플러스 4가 있는 거지. a만 찾으면 되는 거야. a는 어떻게 찾아요? 그래서 이런 힌트를 준 거지. 1을 대입하면 몇 나온다? 빵! 그래서 1 대입해볼까? fx에다 1 대입해봐. 1 대입하면 빵이 나와야 돼. 1 대입하더니 여기 1 대입하는 순간 이게 사라져요. 그죠? 그리고 1 대입하는 순간 몇 a? 2a가 나오고 1 대입하는 순간 몇이 나오고? 6이 나오고 1 대입했을 때 결과는 몇이 나오라고 그랬어? 0이 나오라고 했기 때문에 1 대입하면 0 그래서 0이 돼. 아, 선생님 따라서 a 값은 몇이 나오겠습니까? 마이너스 3이 나오겠네요. 끝났지 그러면? 끝났어요. 왜? a가 마이너스 3 나왔으니까 나는 누구 찾는 게 목적이지? 이게 찾는 게 목적이었어. 근데 이거는 어떤 식과 똑같은 식이었어요, 여러분? 이 식과 똑같은 식이었지. 이 식. 이 식과 지금 똑같은 식이었잖아. 그렇지, 이 식. 그럼 이 식에다가 답 a 값을 몇을 대입한? 마이너스 3을 대입한. 아, 선생님. a 값에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한 결과가 최종적인 정답이겠네요. 그러니까 아, x제곱 플러스 1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고 뒤에 2x 플러스 4가 있는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찾고자 했던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정리하시면 몇 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이렇게 되고 요거까지 해서 2x가 되고 여기에 마이너스 3과 너가랑 나눠서 플러스 얘가 이제 내가 보는 실제 나머지가 되는 거지. 누구로 나눴을 때? 얘로 나눴을 때. 3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2차였으니까 얘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왜? 봐봐. 너를 너로 나눈 나머지. 나눈 나머지는 얘래. 얘로 나눈 나머지 찾으래? 너 쓰고. 2차겠지 쓰고. 아, 근데 내가 그냥 심심하니까 너로 나눴다고 보는 거야. 너로 나눴다면 너는 나머지가 될 수 없어. 가짜야. 그럼 너는 얘로 한 번 더 묶일 수 있어. 한 번 더 묶일 수 있어. 그때 묶이는 걸 찾는 건 a가 있으니까 a를 써주면 되죠. 만나는 항등식이니까 이거는. 그때 뒤에 생기는 게 진짜 나머지. 근데 우리는 얘로 묶었을 때 진짜 나머지는 2x 플러스 4라고 알고 있으니까 2x 플러스 4를 쓰면 되죠. 끝났지 그럼. 그럼 이제 f1은 0이다가 있으니까 x에 1을 넣은 거예요. 1을 넣으면 다 사라져. 1을 여기다 넣지 말고 이건 이거랑 똑같으니까. 1을 넣으면. 몇 a? 2a. 그리고 1을 넣으면. 6. 2a 플러스 6은. 0이 나오니까. 빵. 그래. a가 마이너스 3. 그걸 피릭뽕 넣으시면 최종류의 정답. 이런 스토리. 다시 한 번 연습해볼게. 이게 어렵지 않거든. 어렵지 않아. 이걸 완벽하게 이해했으면 다시 한 번 연습해볼게. 이리 와봐. 선생님. fx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예예요. 오케이. 그 두 번째 거 볼래? fx를 얘로 나누래. 오. 나머지가 이래. 야. 그럼 이 정도는 바로요. 바로 쓸 수 있지.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x에 마이너스 1을 넣은 게 나머지가 나올 테니까 f 마이너스 1은 몇이다를 준 거야? 2라도 2다. 이걸 준 거죠. 하성이 근데 뭘 구하래? fx를 누구로 나누래? x 세제곱 플러스 1로 나누래. x 세제곱 플러스 1로 나누래. 그럼 얘로 나누면 분명히 뒤에 뭔가 있어? 목이 있을 거고 분명히 뒤에 나머지가 있을 거야. 그 나머지를 찾는 건데 그 나머지는 몇 차가 될 거야? 당연히 2차가 되겠지. 왜? 3차로 나눴으니까. 아, 근데 못 풀겠어. 그래서 얘가 보이지 않을까? 얘를 어떻게 볼 수 있어, 우리? 그렇지. x 플러스 1 이렇게 보고 그 다음 뒤엔 놈은 아,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볼 수 있죠. 순서를 조금 바꿀게. 얘를 어떻게 볼 거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쓸 거고 또 x 플러스 1 이렇게 만났었던 거지. 그게 x 세제곱 플러스 1이에요. 그리고 뒤에 목이 또 있을 거고 아, 근데 내가 얘가 좀 찜찜해서 뒤에 나오는 거. 나는 지금부터 그냥 이렇게 볼래. 야, 너로 나눴다고 볼래 그냥. 에? 이제부터 너로 나눈 거야. 그럼 이렇게를 하나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니로 나눴어. 2차로 나눴어. 그럼 질문. 얘들아, 뒤에 나오는 건 진짜 나머지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지. 왜? 2차로 나눴으니까. 그러니까 얜 몇 차 남아. 무슨 나머지? 얜 가짜 나머지야. 누구의 입장에서는? 파란색으로 나눴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가짜 나머지야. 얘로 나눴다고 봤을 때 전체적으로 나눴을 땐 진짜가 되겠지만 파란색으로 나눴 땐 가짜 나머지. 아, 그러니까 얘는 한 번 더 얘로 뭐 할 수 있어? 묶일 수 있어. 아, 그러니까 얘는 한 번 더 저 파란색으로 묶일 수 있어. 쟤로 나눴다고 인정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뒤에 이제 뭔가 더 있을 거고 묶였으니까 뒤에 뭔가 더 있을 수도 있지. 아, 근데 실제로 얘로 나누면 실제로 얘로 나누면 나머지는 몇? 3x-1이라고 가르쳐줬으니까 얘가 진짜 나머지거든. 얘로 나눴을 때. 그러니까 얘로 나눴을 때 진짜 나머지에다 3x-1을 갖다 쓰면 되는 거지. 더군다나 여기는 너와 난 한등식이니까 a가 들어가줘야 되지 않을까? 왜? ax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아, 끝났죠? 고로. 문제 힌트에서 f-1이 2라고 했으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싹 대입해봐. 마이너스 1을 싹 대입하면 봐봐! 마이너스 1 대입하는 순간 여기가 빵이 되죠? 여기가 빵 돼버리고 마이너스 1을 옅다 대입하지 말고 옅다 대입하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 마이너스 1 대입할 거 없어. 됐어요? 그래서 3이 되겠죠. 마이너스 1까지 대입하면. 됐습니까? 그래서 여긴 몇 a? 3 a가 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했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4가 나와요. 개의 결과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가 나온대. 아, 선생님 a 값은 몇이에요? 그래서 2가 나오는 거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a 값을 여기에 퐁당 모아는 순간 집어넣는 순간 이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는 거죠. 끝났어, 그래서. 그래서 나머지 찾아라 그러면 a에다가 누구 집어넣으면 돼? 2 집어넣으면 돼. 따라서 두 배의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리고 3x 마이너스 1을 전개한 최종적인 정답. 2x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2x 너랑 만나면 플러스 x 그리고 플러스 2 얘가 실제로 찾는 내가 찾는 실제 답이 돼요. 이해되시죠? 이게 뭘 어렵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랑 이제 비슷한 흐름으로 예제 3번을 해줄게. 예제 3번 자, 여기다 하자. 이 이론은 다 여러분 아실 테니까. 자, 그럼 예제 3번을 하나 갖다 써줄게. 예제 3번은 이거를 가지고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실생활? 실생활이라고 그러고 숫자 가지고 봐봐. 18의 몇 제곱을 13제곱을 누구로 나누냐면 19로 나눈 나머지를 찾아. 자, 가자. 아, 선생님 그러면 얘를 식으로 한번 써버리면 식으로 써버리면 18의 13제곱을 19로 나누니까 19 그리고 뒤에 뭔가 있을 거고요. 뒤에 이제 내가 찾는 나머지가 있을 텐데 그 나머지를 그냥 R이라고 해볼게요. 아, 선생님 그러면 쟤를 어떻게 할까? 쟤를 어떻게 할까? 모르겠어. 그래서 무슨 아이디어를 적용할 거냐면 치환. 자, 그래서 나는 18을 x라고 치환할 거야. 그러면 어떤 식이 성립할 거냐면 봐봐. 어떤 식이 성립할 거냐면 얘는 x의 몇 제곱? 13제곱. 그리고 얘는 x 플러스 1. 그리고 뒤에 뭔가가 더 있을 거야. 그리고 뒤에 노란색으로 뭔가 또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아, 이 식은 항상 성립하는 식이거든. 무조건 대입한 거. 그러니까 무조건 틀을 만족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심심해서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야. x에 마이너스 1. 왜? 이 식은 무조건 성립하는 식이므로 얘는 무조건 성립하는 식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r 이렇게 나온다? 와우. 선생님, 그러면 r값을 찾은 거 아닙니까? 왜? 왜? 이렇게 가시면 선생님 r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 18에 13제곱 이 식이었으니까 여기 x가 18일 때 항상 성립하는 식이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성립하고 18을 대입해서 성립하는 거니까 18에 3제곱 19 몫 마이너스 1 그래서 선생님 내가 찾는 나머지는 얘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지. 왜? 누구로 나눴어? 지금 19로 나눴으다면 나머지는 무조건 어떻게 생겨야 돼? 0, 1, 2, 3, 4, 5, 6, 7, 8 그래서 0부터 18까지만 생겨야 되죠. 나머지가 그러니까 나머지가 음수가 될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얘는 무슨 나머지야? 가짜 나머지야. 선생님 그러면 숫자로 나왔을 때 진짜 나머지를 찾는 방법은 너는 너를 한 번 더 묶일 수 있다 의 개념을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보는 게 그렇게 여러분이 쉽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조금 어렵게 보인다면 어떤 테크닉을 쓰면 되냐면 여기다가 이런 테크닉을 쓰면 돼요. 마이너스 19 플러스 19를 해주면 잘 보여. 마이너스 19 플러스 19 19는 얘에서 나온 거야. 따라서 뒤가 음수면 앞으로 나누는 얘로 묶여야 되니까 얘를 가지고 활용을 해서 한 번은 빼주고 한 번은 더 해주셔야 돼요. 그랬을 때 너와 너를 하나로 한 번 더 묶어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목 마이너스 1로 묶이고 그때 얘와 얘의 계산 그러면 플러스 18이 되죠. 따라서 아 너를 너로 묶으면 즉 너로 나누면 이런 식으로 뭔가 생기고 얘가 목이 되겠지. 실제 목이 되고 이제부터 얘는 진짜 나머지라 부를 수 있어 없어? 있지. 진짜 나머지라고. 이해하셨습니까? 진짜 나머지의 이야기. 그래서 18이 진짜 나머지가 돼요. 되셨죠? 이런 스토리구나. 진짜와 가짜 나머지. 특히 숫자로 나왔을 때 이 빼기와 플러스 나누는 놈을 가지고 빼고 더해주는 테크닉 이 정도까지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제 하나만 더 들어줄게. 그러니까 요것도 애들이 그냥 막 푸는 거야. 해설에서 그냥 설명 없이 하니까. 근데 이론 적용은 이렇게 돼요. x4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 얘를 x-1의 제곱 x-1의 제곱으로 뭐 된데? 나누어 떨어진대. 나누어 떨어진대. 아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풀면 될까요? 어떻게. 일단 식을 한번 써봐. 식을 한번 써보면 x-1의 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를 누구로 나눴냐면 x-1의 제곱으로 나눴어. 그럼 뒤에 뭔가 있을 거야. 그때 나눠 떨어지니까 나머지는 안 쓰면 되거든. 음 그래서 여기서 1을 대입했을 거야. 애들이 1을 대입해서 무슨 관계식 하나를 뽑아 냈을 거고 그래서 좌변을 막 변형해서 하면 풀리긴 풀리거든요. 조금 이제 어 애매한데 이러면서 그때 얘를 나는 이렇게 볼 거야. 봐. 얘를 제곱을 뗄 거야. 어떻게? x-1로 보고 우변을 x-1 곱하기 목으로 보는 거지. 자 질문하자. 얘로 나눴을 때 2차로 나눴을 때도 이미 나머지는 몇이냐면 0이에요. 나눠 떨어진다 했으니까. 그래서 얘는 진짜 나머지가 인정되는 건데 내가 심심해서 x-1로 나눴어라고 관찰할 거야. 1차로 나눴어라고 관찰할 거야. 야 얘로 나눴어. 그리고 뒤에 걸 싸그리 목으로 볼 거거든. 그랬을 때도 우리는 뒤에 나오는 놈을 나머지라고 인정할 수 있어. 이 0을 나머지라고 인정할 수 있어. 있지. 왜? 1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지금 상수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얘의 입장은 바꿔도 입장을 바꿔도 진짜 나머지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거야. 아 좌변을 1차로 나눴어. 그러면 여러분 뭐 들어가셔야 돼요? 조립제법 들어가셔야죠. 따라서 4차 2차 4차 3차 2차 1차 상수항 가지고 조립제법을 그래서 들어가는 거야. 아 그러니까 1 1 1 1 1 A 플러스 1 A 플러스 1 A 플러스 1 여기 들어가면 A 플러스 1 그래서 여기는 A 플러스 B 플러스 1인데 우리는 얘로 나눠도 뒤에 있는 나머지를 뒤에 있는 0을 진짜 나머지로 인정할 수 있으니까 얘가 실제로 나머지가 0입니다. 이렇게 식하나. 됐죠? 그러면 봐봐. 이제부터 얘는 누가 되는 거지? 얘. 바로 얘가 이 초록색깔이 되는 거지. 니가 바로 초록색깔이 되는 거야. 즉 여기다 한 번만 써줄게. 원래 쓰는 게 아니지만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한 번만 써줄게. 이 놈은 누구냐면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1X 그 다음에 A 플러스 1인데 얘는 누구야 실제로? 아 선생님 얘는요? 얘가 될 거야. 초록색깔. 따라서 초록색깔이 누구냐면 X 마이너스 1의 뭐? 이렇게 아 해석돼요? 나 다시 얘로 나눴다고 생각할래. 다시 얘로 나눴다고 생각할래. 그러면 뒤에 나오는 놈을 진짜 나머지로 인정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얘는 이제부터 진짜 나머지야. 왜? 1차니까 나머지는 상수. 오케이. 그러니까 얘를 한 번 더 1차로 나눴으니까 뭐 들어가면 돼? 조립제법 들어가면 되지. 근데 그 조립제법 과정이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으니까 우린 뭐하러 다시 써? 한 번 더 가는 거지. 그래서 다시 가는 거야. 1차 X 마이너스 1로 나눴으니까 X 마이너스 1에서 1 쓰고 그러면 1111 21은 A 플러스 3 근데 여기도 A 플러스 3 그럼 여긴 누가 될 거야? 이제부터 2A 플러스 4가 되겠지. 아 얘도 또한 몇 대야 돼? 0 대야 돼. 왜 얘를 얘로 나눴을 때도 나머지를 0이라고 인정했습니까?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A값 마이너스 몇이 되고 2가 될 거고요. 1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B값은 몇이 될 거예요? 1 이렇게 해서 답을 내는 거고 해설에는 그냥 이거 보고서 식 쓰고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애들이 이유를 몰라. 근데 그 이론은 사실 1차로 바라봤을 때 뒤를 나머지 진짜 나머지로 인정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이 이론은 정말 중요하고 많이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특히 고1 같은 경우 시험 문제 꼭 나올 거니까 여러분 이해를 통해서 몇 번 연습하다가 또 시중 참고서 가서 또 연습하시면 이제 풀릴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공개 특강 1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기회가 되면 또 2탄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